이곳은... 너무 위험해. 이곳은... 너무 위험해. 몇 시야? 4시 반이네? 그래, 어쨌든 난 5시까지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무슨 일이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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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 가자, 가자, 가자. 어? 뭐야? 왜? 오아아아아아학교 클끄 아하 내가 무슨 죄를 해줬다고 내가 휠체위에다 막고 내가 언제 끝나는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어 뭐야 뭐야 어? 이게 방은 뭐지? 아무것도 없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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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로 놀래킬래 자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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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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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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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다 아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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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좀 도망가라 아라야 어 뭐야 여기는 이거 뭐야 누구 누구 아라야 어 뭐야 막거 이거 막네 뭐야 뭐야 이거 자꾸 막니 이거 옆으로 못가네 어떡하라고 어? 이거 뭐야 왜 왜 막였냐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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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아앙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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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들어가자앙 응응 아라양응 내가 어떻게 가는지 아라야 가지 이 아라야 이씨 이 이리로 나가면 되나? 나 간다 나 갈 것인게 아 뭐해 쥐구멍 뭐야 텀과 제리인줄? 아 진짜 이런 수모를 이렇게 해서 찾아가야 돼 아라야를 문두 문두 닫은거야 지금? 쟤 야 나왔지롱 따다단 아라야 와 바리케이트 지리구요 내가 돌아간다 내가 내가 집요한 나도 집요하거든 야 오니까 도망갔어 야 진짜 아라야 장난치지 마라 아라야 마리사 마리사 오늘 마리사 가고싶다 그녀는 처음에 그녀는 이렇게 그녀는 처음에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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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아하 아하 헉 어머 끝났네 쉣 쉣 쉣 쉣 쉣 기대했는데 쉣 기대를 왜 헤헿 아 누구나 기대하지 않나요 이런 장면에서는 쁝 왓더 쁝 제가 욕하는거 아닙니다 무슨일이 일어나냐 오늘 뭔일이 도대체 뭔일이 일어나냐 이런 죄기를 이런 어휴 시 시베리아 벌판에서 규리 낚으라 그래 이런 개나리를 봤나 나냀나냀나 swords 개나려 를 밤나 그런 내용입니다 잘 simultaneously 갈 데가 없네요 섬님 캠 너무 웃겨요 아 내가 화면을 못 보니까 내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결론은 볼만 하다는 거죠 두 사람이 죽었어 한 사람은 지붕에서 뛰어내리고 한 사람은 목을 매달았어 아 그래요? 도대체 몇 명이 죽은 거야 여기서 랩터 왈삼님 랩터 왈삼님이래 몇 명이 죽은 거야 여기 갑자기 나영님의 사연이 생각이 나네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병원터 지리 지리 지림 갈 데가 없는데 다 본 것 같은데 다시 내려가야 되나?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는데 아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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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가면 되나 이리로 가면 되나? 아 길이 있었어 길이 있었어 길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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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예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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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은 자 여bet 왜, 왜 핸드폰이 왜 꺼진 거지? 내가 뛰다가 잘못 눌렀나? 김마미님이랑 제 목소리가 비슷하다고요? 에이, 아니죠. 지금이니? 이건 비슷할 수 있는데 평소의 목소리는 좀 다르지 않나요? 평소 목소리는 다시 얼마나 급박한 추격전입니까, 이거? 어? 아이고, 점프! 이 급박한 추격전! 아이고, 점프! 멈춰! 이건 내가!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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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라 규! 멈추라 규! 멈춰! 멈춰! 날 쫓아오지마! 나는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 날 쫓아오지마! 나는 문을 이렇게 열고 급하게 도망가고 있다고! 날 쫓아오지마! 아! 어, 살았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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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습니다! 아, 너무너무! 너무너무! 지렸습니다, 진짜! 와아! 너무너무너무! 정말 추격전! 와아! 데모가 날 배신했어! 데모 버전이 날 배신했어!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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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니, 근데 평소에 뛰는 게 왜 더 빨라? 그죠? 평소에 뛰는 게 더 빠른 것 같은 건 느낌적인 느낌은 기분 탓인가요? 뭐야, 그냥 왜 이렇게 초가 많아 화장실까지 왜 제가 숨이 찬거죠? 왓서님 대단하십니다. 예, 뭐가요? 넘나 박진금이 넘칩니다. 오오오 끝판왕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그런 것들이 병원에 있는 것들에 오오 그죠? 그냥 평소에 뛸 때가 더 빠른 것 같죠? 니규 니규 여기 병원 맞어, 근데? 병원이 왜 이래? 병원이 왜 이러냐, 규 제가 정말 행복한 것 같았다 아기 전혀 죽는 게 아기 전혀 죽었다고 아기 전혀 죽었다고 아침에 가고 쾌가가 도전자국으로 아기 전혀 죽었다고 아기 전혀 죽었다고 룰 안전한 룰 그 그 그 그 그 그 진짜 사이비 알아야를 찾아라 알아야아 알아야아 어디갔느냐아 아아 뭐야이건 그쵸 이건 태국게임이니까 본토반 발음을 구사하는게 맞죠 시끄럽습니다 오오 얘가 알아야인가? 얘가 알아야인가보다 그쵸? 으 으 으 아 깜짝이야 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반응이 한박자 느려요 맞고나서 딱 맞고나서 아잇, 불도 없어 짬프 뭐라고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여기 근데 불 안, 나 왜 후레쉬 안 주는 거야, 왜? 이거 어떻게 가라고, 여기를? 깜깜한데? 후레쉬도 없이 감으로 가야 돼, 감으로 그거 연구 아닌가요? 연구도 그렇고 맹구도 그랬죠 꺼지라고 말했다고 나도 꺼지고 싶다 니가 나가야, 이년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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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여기서 말한 년은 2016년 2016년이 가고 곧 있으면 2017년 새해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16년은 가고 니가 가라 2016년은 가고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행복한 새해가 되자 모두모두 복 많이 받고 건강한 한 해가 되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건 또 뭐야 이게 뭐야? 무슨 선생님 위로 같이 일해? 무슨 건물이 있다고야? 예,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지금 뺑뺑 도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에요? 무슨 건물을 이따구로 만든 것이요? 아, 뺑뺑 도는 거 맞는데? 여기 왔던데인데? 하아 이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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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안 온대다 그죠? 이 비투성이 우우 오, 점점 갈린끼리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갈린끼리 많아 여기는 왔던데요 점점 미로게임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옆길로 한번 세볼까요? 이쪽길로 한번 세볼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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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양꼬 어디까? 어디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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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사 잡았다 요 놈 하지만 사라졌다고 한다 하아 어, 승질라 피피피피 피피에이피 피피에이피 피를 따라갑시다 피피에이피 띵띵띵띵띵 피피에이피 오오 점점 피피스로 물들어갑니다 오오오 아, 그때 키메라님이 보내주셨나? 게임을? 아 안그래도 제가 그때 어떤 분이 게임 보내주셨었는데 그거 언제 하지? 내가 그랬었는데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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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 마이 아아암 아우 쏘 알롱 아라야를 죽인건 누굴까요? 전 아닙니다 판사님 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전 모릅니다 아, 아긴 잠겼네 오오오 예 잠겨 응! 썼습니다 우와우 오오 오오 히히히히히 오오 히히히히히히 넌 내가 죽을래? 몇번째 결과를 했을래? 오, 제... 내가 희망했을래 내가 그렇게 말했을래 하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아 너는 준비되지 않아? 내가 무슨 말이야? 나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이야 아... 남자가 준비가 안되있다고... 음... 뭐지? 근데 남자가 결혼 안해준다고 죽였다면서 그 남자가 아닌가 또 얘는? 이 남자는? 딴 남자인가 또? 참...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비밀이 풀리는게 아니라 뭐가 자꾸 쌓여만 가네요 오우 여자가 죽인거야? 남자가 죽인게 아니라 여자가 죽인거라고요? 오... 음... 오마이갓 에이... 이건 뭐야? 자아 아이.. 나가는 길 없어?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제발 뭔데? 여기도 잠겼고 갈대가 없는데 그럼? 갈대가 고기.. 고기밖에 없는데? 거기서 뭘 해야되나? 개구멍이 있었어요? 밑에? 어디? 개구멍 어디? 아 여기.. 아 진짜.. 아닌데? 이거 개구멍.. 인가.. 아 그러네 고맙습니다.. 아이 눈도 좋으셔? 눈도 좋으십니다 어.. 고맙습니다 태아 신장 심장 부속물 아.. 반전인가? 진짜 여자가 남자를 죽인건가? 그치 이거 태아같은 느낌이죠 뭔가? 그 낙태? 낙태한건가? 그 낙태? 낙태한건가? 마리사? 마리사? 어? 어? 사리아? 내가 갈대 켜줘라 좀.. 갈대 문 열어줘라 좀.. 내가 갈대 켜줘라 좀.. 갈대 문 열어줘라 좀.. 갈대 문 열어줘라 좀.. 장고 놨다가 돌아갈라 길때.. 그때 문 열어줘라 좀.. 오늘 문 열어라 좀.. 마을지 말하고.. 마리사.. 나 아직 그녀가 다 죽는거죠.. 이제 그녀가 다 죽을거에요.. 이제 그녀가 다 죽을거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할까..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에이.. 우리 아무거나 못하자.. 왜 이렇게 계속 안하자.. 아니! 너 놀아! 내 아이를 안아줄게! 젠장.. 이 놈을 끊어! 제가 아이를 낳고 있었어요. 당신은 계속 내가 죽을래요?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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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내세요. 용사여. 당신이 왜 그러지? 마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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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내가 너와 같이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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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였어? 자살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귀신한테 죽어요.